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테마 30강 말소회복등기랑 멸실등기 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소회복등기의 경우는 등기에 잘못 지어진 경우에 또다시 말소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회복등기로서 회복하게 되어 있는데 회복등기로 중요한 것은 2개 환경이 누구인가 분석을 잘 해놓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멸실등기의 경우 신청의무가 정해지는데 의무 규정이 2개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분석해서 세분하는 것이 사실 공부가 됩니다. 먼저 이제 공부할 핵심 부분은 말소회복등기 같은 경우는 공부할 부분이 2학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출자가 여러 번 되기 때문에 2학년 파트를 공부를 하시는 것이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멸실등기의 경우는 신청의무가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내용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자하지 않는 부분인데 30일에 기출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말소회복등기부터 해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소회복등기라는 것은 등기가 전분할보가 잘못 지어진 경우에 또다시 말소를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등기 이상 전분할보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게 말소회복등기라는 말이었는데 회복등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라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소등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다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회복등기 한다가 판례입장이고 또 등기법의 규정이다 보니까 회복등기로써 잘못 지어진 등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니까 주의하시고요. 먼저 요건의 경우 등기가 먼저 부정급하게 말소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인데 잘못 지은 경우에 회복등기하겠다는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고 왜 잘못 지어진가에 대해서 이유는 불문합니다. 원인은 불문한다 이 말 뜻은 신청인의 과오이든 등기관 과오이든 또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불문하고 실체적 이유이건 절차적 하자이건 불문하고 잘못 지어진 경우에 회복등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잘못 지어진 이유는 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원칙은 부적건말소가 될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반대로 적합하게 말소되면 회복등기할 수 있느냐 적합하게 말소가 된 것들은 회복등기하지 못한다가 판례입장이 되어서 이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익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한 경우는 회복등기할 수 없다가 판례입장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말소했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적합하게 말소된 것이니까 회복등기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이때는 새로운 등기, 새로운 등기로 다시 등기하는 거지 옛날 등기 회복할 수가 없도록 판례에서 막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조건의 경우는 첫 번째가 부적건말소가 된 경우 회복등기한다가 목적이고 판례 입장에서 요건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어떠한 유익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 신청한 경우는 회복등기할 수가 없게 돼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의 경우는 등기를 잘못 지은 경우에 걸린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다 보니까 잘못 지워진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회복등기를 통해서 제3자에게 불축의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피해받는 자를 다른 말로 이항개인이며 이항개인의 승낙서가 있을 때 회복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승낙서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승낙서가 없을 경우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그래서 손해받을 제3자가 있게 되면 이 자를 다른 말로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해방개인이고 이항개인의 승낙서가 있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이 있을 경우 등기를 허용을 하는데 만약에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등기는 각할당에서 등기 실험 못하게 됩니다. 각하사회 중에 보게 되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각하당한다고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정보, 승낙서가 빠진 경우는 각하당하는 것이 법제 29조 9에 의해서 각하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이항개인이 누구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항개인의 경우는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기록성 후순위권자를 이항개인 걸음이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게 되면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항개인으로서 이자가 있으면 이자의 승낙을 받아와야지만 회복 등기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합니다. 쉽게 이해해서 한번 따져보자고요. 1번에 저당권 등기에 있다 가정을 하고 2번에 전세권 등기 들어와 있고 3번에 저당권 등기 들어와 있다 가정한 상태에서 2번 등기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전세권 말소 시에는 선순위권자와 후순위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항개도 없으니까 승낙 동의 없이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등기가 말소가 됐는데 문제는 이 말소가 부족한 말소가 돼 있어서 회복 등기합니다. 회복 등기 할 경우는 다시 2순위 회복 등기 할 경우에 선순위권자 입장에서는 뒤에서 다시 말소를 당한 회복한 선순위 입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이항개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인데 후순위 입장에서는 선순위가 말소가 될 경우에 굉장히 기분 좋죠. 순위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기분 굉장히 좋은 입장인데 나중에 다시 회복 등기 한답니다. 회복을 하게 되면 2순위가 다시 회복하는 동시에 3번을 뒤로 다시 밀려야 되니까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후순위권자가 피해가 따라오는 것이지 선순위 입장은 이항개도 될 수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말소 회복 등기로 이항개도 이항개도는 회복 등기로 불이기게 하는 자로서 1순위 전환권 설정 등기 후 2순위 전환권 등기가 실행이 됐는데 1번 전환권 설정 등기 불법으로 말소가 된 후에 다시 회복 등기 할 경우에는 2순위 전환권자가 이항개도 속하게 된다. 이 말 뜻은 1번 전환권 회복 등기 할 때 2번 다른 말로 후순위권자가 바로 이항개도 돼 주의할 점은 양립할 수 있을 때 이항개도여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이게 되면 이항개도는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여기서만 시험에 3번 나옵니다. 시점은 언제 보고 따지느냐 회복 등기 시절 기준으로 회복 등기 시절 기준으로 해서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한번 이해해보자고요.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다거나 또 선순위 권리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이 될까? 둘 다 이해관계인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보고는 꼭 읽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수회복 등기란 말을 시험에 딱 끌고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물어보는 문제가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쪽을 많이 물어보니까 반드시 하나 안개할 것은 이해관계인 회복하는 능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며 양립할 수 없다거나 선순위 권리자 입장은 이해관계인이 될 수는 없다 해서 개념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등기가 있고 2번 등기가 있을 경우에 1번 등기를 말수합니다. 그렇죠? 후순위 권리자 기분 좋아요. 다시 얘가 회복하게 되면 1번이 회복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뒤로 밀려야 되니까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순위가 뒤로 밀리는 자가 피해 있는 것이므로 후순위 권리자가 피해 입대 다만 양립할 수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며 양립할 수 없는 경우나 선순위 권리자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꼭 주의해서 이 부분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만 기출문제가 3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세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수보 등기는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실험할 것이냐 해서 신청의 모습이 나오는데 등기 절차 개시의 특칙이라는 것은 이쪽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회복 등기 할 때는 당사자는 제3자에서 말수된 경우는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신청은 공동의 원칙이 돼 또는 필요한 경우 신청주의에 따라서 단독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촉탁도 가능한데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동말수가 잘못돼 있더라 회복 등기 할 때도 공동이 되는 것이고 단독신청 등기가 잘못 말수가 됐습니다. 회복 등기도 단독이며 직권 말수가 잘못돼 있더라 회복 등기 할 때도 직권이고 촉탁은 촉탁이다 보니까 회복 등기 할 때는 어떻게 회복 등기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말수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말수가 잘못돼 있더라 회복 등기 할 때도 공동이 되는 것이고 단독말수가 잘못돼 있더라 회복 등기도 단독 직권 말수가 잘못돼 있더라 회복 등기도 직권이며 촉탁 말수가 잘못돼 있는 경우 회복 등기의 촉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기를 등기관의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해서 말수가 잘못돼 있는 경우는 회복 등기도 직권 또는 촉탁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시험에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매매 계열트에 등기하면 공동이죠. 말수 등기도 공동이고 회복 등기도 공동이 된다 이렇게 여권 오시면 되는 것이고요. 소유권 모조 등기의 경우는 단독신청할 등기이다 보니까 말수도 단독이고 회복 등기도 단독이므로 똑같이 신청하는 모양으로 따라가는 것이 내용이 되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을 하게 되면 둘로 나눠서 전부 회복 등기랑 일부 회복 둘로 세분하는데 전부를 잘못 지은 경우는 주등기로서 회복 등기 하게 되어 있으며 종전 등기 상황을 그대로 다 회복 등기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말수와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내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일부 말수 회복 등기 같은 경우는 부귀등기로 실행을 하되 잘못 지어진 등기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내용인데 말수 버튼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보자고요. 1번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채권액 1억 등기 되어 있습니다. 1억이 등기 되어 있는데 5천만 원만 돈을 변제를 했어요. 5천만 원만 돈을 변제를 했는데 그럼 등기 5천만 원 변제한 다음에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일부를 변제했으니까 변경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착오로 이 등기를 싹 모르고 말소를 해버립니다. 말소에서 2순위로 다시 등기 할 때 2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 원인을 변제라고 쓴 다음에 등기를 싹 지웠어요. 말소가 잘못됐죠. 왜? 변경 등기 할 걸 모르고 말소 했으니까 다시 회복 등기 해줘야 됩니다. 회복 등기 할 당시에는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 실행을 해줍니다. 회복 등기 했다는 얘기는 저당권 살리겠다는 의미의 등기이고 회복 등기한 이유는 착오를 통해 말소했다는 뜻을 기재합니다. 말소한 다음에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저당권 등기 요걸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 1번 저당권 등기를 등기고 한 직권으로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실행하면서 아까 돌았던 등기 처음에 돌았던 등기 변경 등기를 다시 해주는 것이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칠판상에서 말소 등기라는 것은 2순위로 말소 등기만 사용을 하고 3번이라는 것은 말소 회복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를 지웠을 때 왜 지웠는가 원인을 적어주는 것이 말소 등기이고 등기가 지워진 게 뿅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게 왜 살아났는가 이유를 더 적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로서 이렇게 이유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회복 등기 실행하게 되면 지워진 등기 사항 말소한 등기 사항을 똑같이 다시 등기 해주면서 처음부터 말소하는 효과를 도담하는 것이 말소 회복 등기만의 특징이 됩니다. 그럼 말소 회복 등기의 경우는 이렇게 옛날 등기를 다시 회복 등기 했을 때 종전 등기 사항과 종전 순위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등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소 등기라는 것은 등기를 지웠을 때 왜 지웠는가 그 이유가 말소 등기라는 것이고 지워진 게 살아나게 되면 왜 살았는가 적기 위한 것이 말소 회복 등기다 보니까 두 가지 뜻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되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등기 사항을 똑같이 등기하는 것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 도기 등기로 실행하더라 차이지만 생기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한 종전 등기 사항과 종전 순위를 똑같이 회복하다 보니까 이 뜻이에요. 종전의 등기 사항과 종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 그래서 회복 등이 끝나자마자 지워진 전화권을 똑같이 등기해주면서 종전 등기 사항과 종전 순위를 똑같이 회복하면서 처음으로 말소화하지 않는 효과를 부담시키겠다가 이유권인데 여기는 뭐 우리가 앞서 배울 때 회력 배울 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순위가 종전의 순위라는 것을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볍게 참고하시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거의 100%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출제하는 부분이 딱 정해진 것이 이해한기의 파트.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딱 기억할 것이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를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해서 이걸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문제 푸실 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딱 잡고 넘어가시되 반대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선순위 입장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니까 꼭 주의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너무 중요하니까 잘 세분하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등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등기라는 것은 이제 멸실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멸실등기라는 것은 30이라고 했다면 기출을 합니다. 멸실등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 한계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등기라는 경우에 등기부를 폐쇄할 목적으로 실행할 등기를 멸실등기라고 했습니다. 토지건 건물이건 전부가 멸실한 경우로서 좀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예전에 삼풍 백화점이 폭삭 주재 안 된 경우에 그 건물이 갖고 있던 등기부가 없어져야 돼요.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때 실행할 등기를 멸실등기란 말 사용을 하고 토지의 경우는 토지가 전부가 다 받아가던 경우는 토지를 대장상 말 쏘아 들어갑니다. 토지가 전부가 아닌 게 됐으니까 이때도 전부가 받아가던 경우는 멸실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이 과정인데 어쨌든 전부가 소물된 경우에 실행할 등기다. 이게 원칙인 반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 등기부가 있는 경우,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왜냐?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위조한 서류를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위조했어요. 그런데 위조한 사실을 등기관이 발견을 못하게 되면 등기는 실행이 됩니다. 심사권이 워낙 약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등기부가 만들어졌지만 건물이 없을 경우에 이 건물 등기부를 폐쇄하기 위해서 실행할 등기를 바로 멸실등기를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두 가지 대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전부가 멸실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부가 있을 당시에도 멸실등기하더라. 이 두 가지 대상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신청의무가 부여가 되는데 의무의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 즉 소유권자가 1개월에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이 멸실등기라는 것도 등기부상 표제부 등기다 보니까 1개월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만들어집니다. 1개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단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등기부가 있을 당시에는 1개월에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구별할 줄 아느냐가 문제예요. 하나의 경우는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에 신청하셔라? 1개월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 등기부가 있을 때에는 1개월에가 아니라 요거는 지체 없이 하는 거 이 두 가지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쪽을 달고 들어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멸실한 경우 몇 개월에 신청하셔라? 1개월 내에 단 건물이 존재하지 않을 당시에는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의무기관으로서 두 가지 의무가 부여가 되니까 요거 1개월 내에 신청하는 거와 지체 없이 하는 거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29회 때 기출하기를 다음 중 박스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지체 없이 신청할 등기를 모두 고르시오. 우리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놓게 되면 잡아내야 되니까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 1개월 내에. 그 다음에 건물이 없을 때는 지체 없이 하게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멸실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토지 멸실 등기할 때와 건물 멸실 등기할 때 뭘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신청 공부의 경우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토지의 경우에. 토지의 경우 신청 공부에다가 멸실의 뜻을 기재한 다음에 면적도 함께 기재하겠죠. 토지 대장이나 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부동산의 멸실이라는 경우도 순서는 선 대장 후 등기 방식으로 정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장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대장을 첨부해서 일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세분하시고요.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청 정보에다 건물의 멸실 사유와 면적 등을 기재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 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는 대장 기타 멸실 증명 정보란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이 따라붙느냐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타 멸실 증명 서류 가져와서 신청하면 되는 것이니까 가볍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할 것이 대위 신청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는데 대위 신청이란 것은 건물이 멸실한 경우 몇 개월로 신청하셔라? 1개월로 신청한 의무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멸실한 경우 1개월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 주인이 등기 신청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건물을 갖고 있다가 내 건물 전부 다 멸실했습니다. 열받죠? 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소주 먹고 있습니다. 열받아서 신청 안 하게 되면 이때는 그 건물에 대지 소유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멸실하게 되면 몇 개월로 신청하실 것? 1개월로 신청한 의무가 있는데 이를 안 하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대지 소유자 대위 신청 가능한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멸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실행 방법은 멸실의 뜻과 원인을 기재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실의 뜻 기재해라. 이 말 뜻은 표제부에다가 왜 멸실을 하게 됐는가? 그 뜻을 기재한 다음에 원인과 뜻을 기재하게 돼 있고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점은 두 군데를 공부하시는데 하나의 경우는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운 거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할 당시에는 어디 공부하실 것? 그렇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를 공부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이고 멸실 등기의 경우는 공부할 것이 대상, 멸실 등기는 대상이 어떤 게 있느냐? 대상을 둘로 세분하신 다음에 정리하시는 것이 이 부분 문제 보는 요령입니다. 먼저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말소 회복 등기하더라. 여기를 물어보게 되면 이해관계인은 누가 이해관계인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라는 건 대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 건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가 있을 경우도 멸실 등기하더라. 두 가지 대상이 만들어지되 토지와 건물이 멸실한 경우는 몇 개월에 신청하셔라? 그렇죠. 1개월 내에 신청하시더라. 기억하셔야 되고 건물이 없을 당시에는 신청업무기간이 지체 없이 신청한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등기에 맥이 되니까 두 개 반드시 세분하시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이 부분도 충분히 내용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참고할 수 있었죠.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대지 소유자가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까지 세분하고 넘어가시면 두 개 등기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신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하실 공부가 있습니다. 사실 공부의 경우는 우리 교재에서 우익수 문제 꼭 풀어서 여러분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출 예상 문제까지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번 시간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배운 부분은 그렇게 중개사 문제 많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논점 위주로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문제 풀어낼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